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활력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할 뿐만 아니라 부럽기까지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루하루를 활기 있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숨이 붙어있으니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아무런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걸까? 자신의 인생이 딱하고 철양합니다. 내 인생의 열정을 찾아 살아오는 동안 피워보지 못한 불꽃을 마지막으로 활활 한번 태워보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열정을 찾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재밌다, 좋다 하는 것들을 따라해보지만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남과 나는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남이 재밌다고 나까지 재밌으라는 법이 없죠. 왜 우리 인생은 지루하고 밍밍하고 무기력하기만 할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꼬였길래 이리도 힘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하루를 살더라도 재미있게 활력있게 생기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을 불사를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찾아내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눈떠지는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공유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정은 어떤 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것 또는 어떤 일에 대해 열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 뜻과 함께 열정은 잠재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사람마다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는 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인생 후반전을 관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태울 그 대상을 찾아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의미를 확인하며 재미있게 사는 것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있고 없고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사는 게 아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인생의 열정을 찾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찾는 비결 첫 번째 유년 시절로 돌아가라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던 유년 시절로 돌아가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 시절에 하고 싶었던 것 되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년 시절에는 돈이 없다거나 부모의 반대 어렸기 때문에 몰랐을 세상 물정과 부족했을 의지 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팠던 것들을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돈이 없죠. 또 어린 시절이라 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 또 그때그때 바뀌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시절 그렇게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다 보면 마지막 열정을 불태울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없던 때 어려서 생각 없이 품었던 거라고 미리부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구애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품었던 꿈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본질과 더욱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유년 시절 자신으로 돌아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그 젊었을 적 열정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찾아내는 비결 두 번째 나이에 연연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핑계거리가 한창 때는 바쁘다는 것이고 좀 나이 들어서는 바로 그 나이 턷을 하는 겁니다. 주위에선 아무도 나이 먹고 무슨 그런 걸 하냐고 말하지도 않는데도 지레의 자신이 이 나이에 이걸 해서 뭐하냐고 구시를 대고 변명하고 그냥 스스로 주저앉습니다. 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걸 해보자면 아휴 이 나이에 그걸 뭘 해? 이러면서 한 발 뒤로 뺍니다. 하여튼 늘 이런 식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냥 충만했던 의욕에 고춧가루를 뿌리는데 아주 선수인 거죠. 나이 탓하지 마시자고요. 특히 열정적으로 살아보자는 것에 나이 탓하고 물러서봐야 현명하다, 점잖다, 근엄하다 뭐 그런 얘기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든이 다 된 나이에 발레를 하고 90이 넘어서까지 요가 강사를 합니다. 사진으로 잘 보고 계시죠? 79살인데 젊은이나 한다는 팝핀 댄서가 되고 67살 나이에 폴댄스를 배웁니다. 80대에 한글을 깨우쳐 시인이 되는 모습은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75살에 보디빌더가 되어 아주 즐겁게 활력있게 살아갑니다. 누구는 나이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다른 누구는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열정을 태우고 삽니다. 꿈을 찾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정말이지 나이는 필요치 않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찾아내는 비결 세 번째 호기심 가득한 눈을 간직하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 호기심 없이 그저 멍하니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냥 경험이 있으니 대충 이럴 것이다. 넘겨짚고 끝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도 궁금해하기보다는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미리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눈망울은 그렇지 않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어 똘망똘망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많고요. 나이 들어서까지 호기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산만하거나 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있는 것이 어른스러운 모습이란 생각에 짐짓 흥미가 있더라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참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호기심을 억눌러 버릇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하는 뭔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을 간직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손으로 만져보거나 체험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꼭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김치도 담궈보고 떡도 빚어보고 한복입고 큰절도 하는 체험을 해보듯이 우리도 호기심을 간직한다면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호기심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동심을 잃지 않고 사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찾아내는 비결 네 번째 망설이지 마라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호기심에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한편으로는 익숙치 않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귀찮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이 났을 때 당장 해보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이 가득하고 뜻만 들이다 행동하는 것은 하나 없는 몽상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쩌면 인내심이 없어 보이거나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걱정하실 필요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에 조바심을 내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바칠 가치 있는 일을 찾아 나설 때만 행동을 빨리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빨리 행동에 옮기고 그런 다음 끈기 있게 쭉 밀고 나가면 인내심이 없거나 조바심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빠른 판단력과 행동력이 돋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찾아내는 비결 다섯 번째 마지막 실패는 과정일 뿐 그 순간을 즐겨라. 유년 시절 품었던 꿈이나 호기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에 망설임 없이 도전한다고 해서 꼭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아주 그냥 뚝딱 성공할 수 있다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작은 했지만 생각만큼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도전하는 일에 따라서는 몸 여기저기에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겠고 안 하는 것을 하게 되니 머리도 아파올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과정은 힘들기 마련이고 그러니 재미보다는 어쩌면 그 느린 진도에서 오는 답답함이 밀려올 때쯤 되면 슬슬 이쯤에서 포기하는 것은 어때? 이러는 사탄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려퍼지기 시작합니다. 중도 포기자의 대부분은 기초과정을 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대면서 멈춘 사람들입니다. 해보니 꿈과 현실은 틀리더라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라 뭐 이렇게 말들 하지만 사실은 재미를 느낄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도 전에 참지 못하고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나 저러나 실패는 실패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다른 것에 대한 도전까지 멈춰서는 안됩니다. 앞서 도전한 것들에서는 실패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패에서 얻은 깨우침도 있을 테고 새롭게 도전한 것에 대한 마음가짐도 틀려질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실패에 주눅들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그것조차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기면서 다음 도전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불태울 대상을 찾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는 글 대신 짧은 길이에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것은 생소함과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현재에만 안주하려 한다면 미래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역경에 당당히 맞선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에서 승리한다. 꿈은 우리를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꿈이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들으셨죠? 꿈이 사람을 이끄는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꿈으로 설레이는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회원가입이 회원가입이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